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어디서 오신 누구십니까? 하여튼 요 근처에서 온 강호입니다 네 매자 강호 네 강호씨 네 고맙습니다 그 하시는 일은 뭐예요? 우리 저번에 얘기했지만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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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요 그냥 그래요 네 충청도 사람들은 다 그래 그냥 그래요 그냥 아유 뭘 물어봐요 이렇게 듣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네 다 듣고 있어요 안 들어 네 같은 별도 다 듣고 있고 네 자 오늘 꼭 노래를 해줘야 된다는 이유가 뭐예요? 근데 우연찮게 이렇게 엮여가지고 술을 너무 많이 먹고 아 우연찮게 와서 한잔 먹었는데 누가 또 오고 누가 또 오고 막 해가지고 아 인원이 많이 늘어났군요 아 여기는 플러스 네 플러스 알파 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노래 불러줄 거예요? 문 밖에 있는 그대 문 밖에 있는 그대 네 아까 어떤 여자분들 이것도 듣고 싶어 했었는데 네 기다렸었는데 근데 그거 아까 안타깝습니다 누가 했을 건데 네 자 박강성의 문 밖에 있는 그대 아군 분들 박수 좀 쳐주세요 네 박수 아 아 아 아 이게 마이크인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대 사랑했던 걸 오래전에 얘기했을 때 노을처럼 피어난 가슴 태우던 사랑 그대 떠나니까도 한번 모두 잊으라시며 마지막 눈길마저 외면하던 사랑 저런 모습으로 다시 돌아와 오늘은 거기에서 울지마 그렇게 버려진 내 마음속에 어떻게 사랑이 남아요 한번 떠나서는 내 맘에 넣었어요 추억은 내겐 없어요 문 밖에 있는가 문 밖에 있는가 문을 고독해요 문을 고독해요 문을 고독해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제가 못쓰긴 해 다시 오늘은 거기에서 울지마 그렇게 버려둔 내 마음속에 어떻게 사랑이 남아요 한 번 떠나 사랑이 내 마음엔 없어요 추억도 내겐 없어요 문 밖에 있는 거야 눈물을鼓도요 다시 한번 사랑이 내 마음이 남아요 이제는 내 마음이 남아요 자 파워가 조금 부족한 것 빼놓고는 뭐 다 마음에 든다고 그 얘기는 뭐냐 마이크가 너무 떨어져서 그래 조금만 가까이 있었으면 되는데 이렇게 잘 부를 줄은 진작에 알았으면 뭐 미리미리 초청할 거 그죠?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입니다